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천회장과 한번 또 달려봅시다. 저녁 식사 하시면 하셔야죠. 오늘은 좀 매콤하고 얼큰한 김치찌개 해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비더우고 하니까 김치찌개 강력 추천합니다. 요즘 먹을 게 없어가지고 김치만 먹는다고 숭늉하고 김치만 먹고 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지금 현재 전해오고 있죠. 농담이고요. 좋아하니까 먹는거지 뭐. 좋아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합니다. 삼성이야기 꾸준하게 지금 들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응원해 주셔야 돼요. 긴급 속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매도는 전면 금지한다. 공매도 전면 금지입니다. 전면 금지. 글로벌 아이비 전수조사 들어간다. 이제서 들어가네. 내가 보니까 이 자식들 내년에 또 총선 있다고 응? 그 또 투표 하지 않습니까? 표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개미들 표만해도 얼마입니까? 천만원 낼거에요. 천만. 응? 그래서 제가 천만전자 하니까. 천만.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 천만 이상의 그런 개미들이 두투를 하고 있는데 잘해야죠. 잘해야지. 정부가 잘해야지. 금융위원회가 철저하게 잘해야 합니다. 감독. 감독 잘해야 돼요.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엉뚱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 없어져야겠죠. 아직까지도 개미를 그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놈들은 나왔으니까 큰일이에요. 진짜. 이래야 됩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외인들이 봤을 때 한국을 완전히 호구로 보는 거야. 호구. 호구로 보고 맛집이래. 주식 맛집이야? 증시 맛집이야? 하여튼 주식 맛집이야. 대한민국이. 공매치면 돈 버는데 뭐. 근데 공매에도 혓잠이 있다 하더라고. 시장 조성자. 이 시장 조성자들한테도 공매를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얘들은 또 예외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게 문제야. 공매 금지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100% 금지라 아니라는 거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다. 그렇죠. 현재 허용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간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아유 진작 했어야지.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공매의 글 가지고 뭐 수기로 한다거나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다 전산화 시켜서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해놔야죠. 감시 관리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 아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나같아도 웬일이라면 진짜 유혹되죠. 공매치고 싶지. 불법 공매도 사람이 유혹된다. 아니 그냥. 그럼 불법 공매 유혹도 못하도록 확실하게 차단을 해야 돼. 차단. 차단을 하고 잡히면 처단 시켜야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없애겠죠.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 5일날 오후 정보서울청사 여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를 했어요. 이에 앞서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었어요.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을 했다. 의결을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해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았다가 또 주가가 내려가면은 싸게 사가지고 갚아요.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일종의 투자기법이란 거야. 투자기법.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에요. 국내 증치 전체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다만 이전에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 조성자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들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게 문제야 여러분. 시장 조성자. 시장 조성자가 문제라. 이놈들이 또 장난질 할 수도 있어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2011년 유럽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하여튼 위기도 마라. 다 위기야. 보면은 위기 당시에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는데 그 이후에 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지수의 구성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은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조용되고 있었다. 그런 거죠. 하지만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우선 개인과 기간 간 대주 상한 기간, 담보 비율 등등 해서 차이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 개미들의 상한 기간은 90일인데 외국인하고 기간은 제한이 없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외국인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상한 기간을 딱 90일로 정해야 돼요. 90일이면 90일. 개미, 개인들, 매인들, 기관들 다 모두 90일로 해라. 담보 비율 역시 개인들은 120%야. 외국인과 기간은 좀 높고요. 이것도 똑같이 120%로 제한해야지. 공정하게 할 거 아니야. 게임을. 게임을 공정하게 해야죠.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IB, IB 이놈들. 참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무차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IB 전수조사 실시합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 고발 해가지고 무관용 원칙한다. 그냥 깜빵이 한 30년씩 집어넣으면 안 합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관 시장 전문가하고 유관기관 서로 간 긴밀한 협의를 해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가지고 시행할 거라고 합니다.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을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뵈요.